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제 선박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데 반군이라지만 후티는 지금 예멘의 수도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수도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중동 전세는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죠. 먼저 최희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곳은 예멘 수도 산하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항공 모함과 전투기, 잠수함까지 동원해 예멘 군사시설 10여 곳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 30여 차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 첫 다국적군 공습입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미국과 영국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도 미국과 영국의 군사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앞서 호르무즈 해업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홍해에서 첫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이란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중동 일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